2019년 2호 스탑의 첫번째 대회죠. 국화부 결승전 올라오신 선수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립, 케넥스팀, 엄지, 인천동남 소속의 박종순 선수. 안녕하세요. 박종순입니다. 파트너, 검단, SMT, 서구어머니 소속의 김수정 선수.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상대방 선수입니다. 수원어머니, 조마팀, 수원그린 소속의 하은재 선수. 안녕하세요. 하은재예요. 하은재 선수, 오른쪽 선수입니다. 안양어머니, 에이스퀸, 안양연맹 소속의 호길자 선수. 안녕하세요. 오길자입니다. 네 분 좋은 경기 부탁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박종순 사수입니다. 리턴하고 있는 검단, SMT, 서구어머니 소속의 김수정 선수. 빨리 로브. 막아냈습니다. 아, 네. 김수정 선수 넘기지 못하고요. 에드코트 리턴, 플립, 케넥스팀, 엄지, 인천 동남 소속의 박종순 선수입니다. 로브 좋았고요. 네 넘겼습니다. 하은재 선수 따라가는데요. 아 네 들어왔습니다. 다시 랠리 이어지고요. 아 박종순 선수 포핸드발리 좀 길었네요. 서릴 업. 네. 연타. 아 하은재 선수 포핸드발리. 득점. 네 연타 주고요. 박종순 선수. 바로 조금 짧았는데요. 다시. 아 네. 득점 하은재 선수 서브 게임 지켜냅니다. 자 국화부 결승전. 지금 서브 놓고 있는 선수. 플립 테넥스팀. 엄지. 인천 동남의 박종순 선수입니다. 세컨 서브. 발리 로브. 오길 자선수. 카바. 네 넘어왔습니다. 다시. 예 랠리 이어지고요. 사이드 아웃 됐습니다. 네 맞발리 낀 랠리 속에 먼저 득점하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죠. 네. 지금 현재 리턴하고 있는 안양어머니. 에이스퀸. 안양연맹 소속의 오길자 선수입니다. 서브 코스 좋았고요. 박종순 선수. 실현타. 공격. 앵글. 다시 앵글. 네. 오길자 선수. 아웃이었는지 초이스 하다가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박종순 선수의 서브. 15. 얼. 빨리. 김수정 선수. 낫발리. 아 네. 하은재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 성공. 15. 30. 15. 무컬. 센타. 박종순 선수의 여유있는 센타 공격. 코스 훌륭했습니다. 범죄 선수의 백핸드. 짧은거 커버 좋았고요. 김수정 선수. 노브. 서리포인. 박종순 선수의 리턴. 앵글. 박종순 선수 커버했고요. 센타 볼. 아. 아. 하은재 선수 잘 막았습니다. 어우. 네. 하은재 선수의 멋진 수비. 서브 게임브레이크합니다. 자 이 대응을 앞서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죠. 서브 넣는 안양어머니 에이스킨. 안양연맹 소속의 오길자 선수. 발리. 김수정 선수의 발리. 네. 김수정 선수 발리 득점. 안녕하세요. 블라우 15. 박종순 선수의 발리 득점. 아우리 선수 백발리. 아아 김수정 선수. 오길자 선수 서브. 세컨 서브. 볼 정리하는 박종순 선수. 네. 리턴 좋았구요. 짧아진 볼. 찬스 볼 놓치지 않는 김수정 선수. 네. 센터로는 볼.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하은재 선수의 득점. 리허차 다시 포치. 박종순 선수 막았구요. 찬스 볼. 아 네. 살려내는 오길자 선수. 다시 랠리. 아 네. 아웃 되셨나. 치열한 공방. 주고받는 양팀 선수들. 현재 스코어하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가 조금 더 앞. 유리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아 네. 서브게임 지켜내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죠. 아 네. 레이더 포인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레이더 포인트.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김수정 선수의 섭우입니다. 검단, SMT, 섭우 어머니 소속입니다. 박종선수. 레인더 발리 네티에 걸리고요. 다시 넘어갔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아웃.' 아웃벴. 아 네 멋진 플레이 다운다 라인 아 오길자의 다운다 라인 자 짧았네요 다시 서브게임 물에 이커하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죠 적극적인 압박으로 서브게임 브레이크 하는 하은재 오길자 선수죠 4 대 0 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정선을 리턴 좋았는데 잘 막았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아 네 나이스 코스 김수정선수 잘 막아냈구요 짧은 뻘 슈트 자 0대4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순, 김수정 선수죠 러브홀입니다 주격의 발판 마련할 것인지 자 연타 러브 좋았구요 자이스볼 아 짧았네요 이전에 어길자 선수 서브 때도 러브홀이를 놓친 바 있는 박정순, 김수정 선수석 자 이번에 러브 바싱이도 힐링 러시아 임수정 선수석 러브홀 이리완 러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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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이어집니다. 선수들 랄리 길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센터, 짧은 폴 선수 받아냈구요. 서브게임 지켜내는 하은재 선수죠. 두번의 러브폴이 서브게임을 지켜낸 하은재 옥일자 선수조가 5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우 압박 공격 가은재 선수의 리턴업 백핸대발리에 굉장히 좋았던 공격 들어왔구요. 랄리 다시 이어집니다. 박정 선수 다시 랄리 정선수 백핸대발리 코스 공격 백핸대발리 백핸대발리 짧은 공 찬스볼에 확실하게 득점 낸 억일자 선수의 리턴 한스 서리올 잘 받았구요. 찬스 다시 못 넘어왔네요. 5대0의 상황에서도 조금의 빈틈을 주지 않은 하은재 옥일자 선수 매치 포인트 먼저 가져갑니다. 짧았네요. 자, 노에드 포인트 찬스볼 받았구요. 찬스 매치 포인트 스매쉬로 끝내는 하은재 선수 우승입니다. 하은재 옥일자 선수 우승 축하합니다. 찬스 도라 마우스 하은재 간섭 우승 축하해 도라 아멘 하은재 파이